구독! 좋아요! 구독! 안녕히 계세요! 시작! 즐거워 Kimberly 독특한 사기 존맛 Sophie 잘 먹었고 하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세트가 뭐야? 일로 갔어 오세요 일로 왔어 이슬아 이슬아 어디로 가자? 귀엽다 이슬아 새우가 없잖아 이따 먹어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게 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아빠도 손 먹고 이슬아 조금 뜨거워 조심해 브레트볼 뜨거워 또 하고 먹어 맛있지? 네 오우 야 이슬아 새우 먹어 이슬아 새우 새우 먹어 이슬아 새 이슬아 새우 이슬아 새우 이슬아 새우 이슬아 새우 오우 잘 먹어 오우 잘 먹어 오우 잘 먹어 오우 잘 먹어 맛있더라고요 그때 와서 먹어요 배가 먹고 설계탕 생겼다 이슬아 하우 여기가 유명한 개예요 여기가 와우 오우 멋있다 자는 거야? 오우 우리 아가 코 잘 자네 오우 가 봐요 오우 코 잘 자고 있네 세상에 뭘 일이야 아가 노릇하고 있네 온 이 그래갖고 여기에서 몇 살이야? 갑자기 아가가 됐네? 이상하네? 어디서 오는 거야? 어? 소리가 되게 들리는데? 귀 소리 귀 소리도 들어봐 턱은 왜 나왔어 또? 턱이 자꾸 나와야 어떡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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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자꾸 나와야 어떡해 턱이 자꾸 나와있다 턱이 자꾸 나와야 볼 때 턱이U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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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오늘날에 장난을 하고 멋있게 멋있는데 국물물을 못 벗네 턱이UNY 괜찮아 우와 씩씩하다 Cristo 저거 톡이 나와 왜 문 넣어야지? 왜 문 넣어야지? 너무 추워 잠시만요 저게... 안 깨지게 조심할게 가내요 해 가내요 그건 조금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? 먹어보세요 이것 좀 먹어주고 뭐지? 아니에요 여기 어디야? 성이 왔지 공주님 성이 왔잖아 예술이 아침에 백설공주 읽었잖아 그치 그치 빙 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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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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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나는 치킨버거 이 빵이 치어버테도 해주네 다ought 스텍 이 빵은 하하 일주일что 정말로 하하 이게, 뭐지? 어떡해! 뭐야, 아빠, 뭐하는 거지? 아니야, 아니.. 예술이 온다, 꼭 합시다! 다해야되겠다, 예술이 못 잃었었는데? 거북이가 뒤집혀진 것 같아 조희만 봐라 예슬아, 거기에 뭐 찍었어? 기차 기차 찍었어? 오늘 사진 작가할 거야? 우와, 잘 찍었다 사진 보여줘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cha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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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